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예고해드린다고요. 아, 하이라이트죠. 네. 자동차, 저와 함께 아이온이5에도 같이 탑승하셨던. 자동차 전문, 우리 김준성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혼자 나하고 친가 대화 시간으로 작년 추석 무렵인가요? 테슬라. 맞습니다. 완전 그때 테슬라 이거. 눈이 확 깨는 듯이 진짜 머리를 망쳐. 그런데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어, 지금. 그렇죠? 네. 많이 성장하고 있고, 회사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의 지식의 수준이나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그렇게 들었는데 왜 안 하셨어요? 제가요? 나중에 사정이 있어. 그런데 이번에 또 테슬라에 대해서 또 엄청 긴 리포트를 쓰셨다고 하셨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라기보다는 선도 업체이기 때문에 지난 자료가 그랬듯 테슬라라는 선도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동차 산업, 모빌리티 산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분석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난번 발간했던 데이터 워의 후속 자료로 AI 워라는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그때 데이터 워였죠? 데이터 전쟁. 이번에는 AI 워, AI 전쟁. 역시 자동차 관련된. 사실 테슬라라는 회사가 지향하는 바가 자동차 회사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자동차의 범위를 넘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위협을 가하고 있는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또 리포트 쓰신 걸 기반으로 해서 하시니까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해서 강의를 듣는 마음으로 저는 경청하려 합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는 또 저희 전문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분이서 알아서. 그럼 어디부터 가면 됩니까? 오늘 자료를 두 개 준비했는데요. 이번 주에 발간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상황을 만들게 한 테슬라라는 회사를 설명드리는 두 번째 자료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할까요?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띄워놓은 자료를 보시면 흥미롭게도 지난 1년 동안 자동차 산업은 가장 뜨거운 섹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와 같은 기업들을 투자하신 분들은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글로벌 MSCI 자동차 지수는 MSCI 전체 시장 지수와 비교했을 때 79% 초과 수익을 기록했죠. 누가 뭐라 해도 자동차 산업은 가장 뜨거운 섹터였다고. 자동차 전체가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만 그런 게 아니고? 네. MSCI 글로벌 오토 인덱스로 봤을 때는 굉장한 초과 수익을 낸 효자 산업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거죠. 일단 넘어가죠. 그거 얘기하고 뒤로죠. 네. 지금 코웃음을 치셨는데 그런 근거는 지금 이 차트 때문입니다. 왼쪽은 글로벌 주요 자동차 회사 20개 업체의 합산 매출액이고요. 오른쪽은 순이익입니다. 사실상 멈춰있는 산업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원래 모습이고 이런 산업이 어떻게 저런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시가총액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아래에 깔려있는 굵은 짙은 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요타, GM, 폭스바겐, 현대차 같은 기존의 자동차 업계 20개를 합산한 시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전체 자동차 지수를 이끈 건 당연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의 기업가치 상승, 그리고 니오 샤오펑, 그리고 루시드 리비안 같은 신규 자동차 회사들의 기업가치가 엄청나게 부양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좀 유의미하다고 보는 것은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합산 시가총액이 이제 50%까지 축소가 됐고요. 전체 자동차 산업 지수에서. 이제 테슬라가 40% 정도, 그리고 기타 신생 업체들을 더한 게 10%. 그래서 반반이 딱 맞아 떨어진 현재 상황입니다. 전체 자동차 시총, 전체 자동차 기업의 시총을 다 합쳐 봤더니 절반이 전기차고 절반은 기존 차예요? 전기차라고 정의하기는 뭐하고 자율주행의 가치가 같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전기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테슬라 플러스 알파 신생? 네.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기업의 시가총액이 50%, 자동차 회사, 기존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이 50%, 반반인 굉장히 유의미한 시점까지 온 거죠. 이거를 좀 이제 꿈의 함수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장하는,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에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단기에 이익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미래가 창창해도 현재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한 경우가 많고 테슬라의 경우에도 2012년에 상장을 하고 19년까지 적자 기조가 유지됐었죠. 그래서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밸류에이션 PR보다는 매출 기준으로 하는 밸류에이션 PSR을 성장기업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PSR을 정의해 본다면 이 회사의 매출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까에 대한 꿈의 함수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리비안, 루시드, 테슬라 이런 친구들의 PSR은 앞으로 매출이 엄청나게 커질 거야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30배, 40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매출입니다. 매출 저게. 예형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 저 회사들이 만들 차가 엄청 많이 팔릴 거야라는 기대가 기업 가치가 부여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기존 자동차 회사를 보면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 기업들은 1배를 조금 넘기는 합니다. 이 회사의 매출이 지금보다는 조금 커질 거야. 이런 기대감이 부여되고 있지만 토요타가 1.0배 멈춰 있을 거야. 그리고 GM, 포드,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기타 등등의 회사들은 1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꿈의 부여도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현상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 이것이 꿈에 대한 크기의 차이가, 방향의 차이가 기업 가치에서도 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건 누가 뭐라 해도 테슬라인 겁니다. 테슬라가 시작을 했죠. 테슬라는 우리에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 제가 한번 차를 사고 나면 폐차할 때까지 기능이 멈춰 있는 그런 차가 아니라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업데이트 가능 디바이스로서의 차를 만들어 저희에게 판매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왼쪽에서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사고율이 산업 평균 10만 마일당 발생하는 비율이 13% 정도인데 현재 2%밖에 낮지 않는 사고율을 보이고 있고 이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고율을 계속 같은 차인데 낮아지게 만들 수 있는 기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사고가 났을 때 부상을 입는 확률도 다른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고 낮아지고 있고요. 테슬라와요? 네. 이런 업데이트 가능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기능이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중고차 잔존 가치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3년이 지났을 때 40%가 하락하고 전기 자동차가 50% 하락하는데 테슬라는 10%밖에 하락하지 않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선 경제성, 편의성, 재미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차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차를 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가 앞으로도 많이 팔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자동차 회사들의 매출이 계속 커질 거다라는 믿음이 PSR에서 굉장한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저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한 자료만 보여드리고 나서 다음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차들이 한 1억짜리가 그러면 6,500이 될 때 3년 지나서 테슬라는 1억짜리가 9,000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고차 시세를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죠. 테슬라 뭐 어차피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 뭐 때문에 바꾸지? 제가 비교를 해드린다면 내 자가 썩나 뭐 제가 2013년에 차를 샀었거든요. 그때 그 차를 타고 제 뒤에 친구들을 태웠는데 친구들이 엄청나게 놀랬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와 신기술이다. 그게 뭐였냐면 ISG 아이들 스타벤고라고 횡단보도에 차가 멈추면 시동이 꺼지면서 그렇죠. 요즘 뭐 일반적이잖아요. 네. 연비를 아끼고 조용해지고 친구들이 뒤에 앉아서 굉장히 환호했던 기억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를 계속 타고 있으면 제가 매일매일 와 내 차 너무 멋지다. IS 정말 신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기존 자동차는 처음 샀을 때 이 기능을 그대로 패치할 때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테슬라는 저희가 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고 저는 자동차 산업이 내년 정도를 기점으로 빠르면 내년, 늦어도 3, 4년 안에 그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기준이 발현됐을 때 다섯 개로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와 비슷하다고 보죠. 왼쪽에 타임즈가 선정한 2007년 최고의 발명품 아이폰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노키아의 CEO가 우리는 아무것도 나쁜 것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며 우는 거죠. 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차트를 보시면 이런 혁신 기업이 등장해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데이터 마켓화가 진행이 되면 그 산업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 혁신을 만드는 기업 그것이 하나가 될 거고요. 애플이 지금 현재 OP 마진인데요. 영업이익률, 가장 높은 이익률을 취하고 있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삼성전자 IM 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의 수익성입니다. 영업이익률. 이걸 보면 삼성전자는 자신만의 강점이 분명히 있었죠. 제조에서 굉장히 능숙한 모습을 보여줬고 자신의 강점을 빅테크 업체와 서로 융합하며 생존했고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닐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펑스콘입니다. 특별한 장점이 없는 제조만 할 수 있는 저부가 같이 산업으로 남는 거죠. OEM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마진을 영위하며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게 LG전자의 MC 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죠. 오래 없어졌습니다. 적자 지속이 이어지다가 없어졌고 오른쪽 그림에 있는 노키아는 중간에 사라졌죠.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회사가 될 거라고 시장이 믿고 있는 게 테슬라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연초에 애플카 이슈가 터졌을 때 현대와 애플의 융합이라는 것을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 융합과 비슷하게 기대했던 것이지만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고 시장은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회사가 과연 이 다섯 가지 길 중에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변화를 만드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어떤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테슬라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슬라가 만들어가고 있는 생태계에 대해 정의를 한번 같이 드려볼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사실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앞서운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만 지금부터 아주 새로운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자료가 한 200페이지 정도 돼서 아니 근데 하실 때까지만 하시자고요. 너무 많이 스킵을 하지 마시고 아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진행을 하고 또 다른 계획을 잡으면 되니까 이제 챕터가 다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챕터 1, 2의 대부분은 일단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중요한 거 네. 그냥 테슬라라는 회사를 정의하는 걸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가운데 그림을 봐주시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유명한 인공지능 모델들이 언제 나왔고 그 성과는 성능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나래비를 세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아주 아주 추격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드려본다면 저희 뇌가 시냅스와 뇌런을 통해서 다층 연산 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보고 있는 것도 인간지능이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런 뇌를, 인간지능을 수학적으로 모방한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간단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니까 또한 아주 간단하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쉽게 비유한다면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같은 걸 배우잖아요. 저희의 뇌가 하는 일을 대신 모방해서 연산할 수 있도록 백경차 방정식, 천경차 방정식, 만경차 방정식 이런 게 구성된 게 수학적으로 인간지능을 모방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로축은 그 함수값의 개수라고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방대하고 거대한 모델을 만들고 있니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인공지능을 누가 더 복잡하고 거대하게 만들고 있니의 흐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있는 최고의 회사는 구글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거대하고 유명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있는 탑2가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죠. 이 오픈 AI라는 회사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오픈 AI는 일론 머스크가 2015년에 설립을 했고 지금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인공지능 업계를 이끌고 있는 리더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회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디바이스 그것을 저희가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비즈니스로 도전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자동차 저희가 운전할 때 뇌를 쓰지 않거든요. 노 브레인 워크라고 얘기할 정도로 운전이 굉장히 노동이 강화된 활동인데 그것을 사람을 없애고 인공지능화 하고자 하는 도전의 주체가 구글은 웨이머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픈 AI는 사실 지금은 테슬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2018년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의 핵심 인력들을 데리고 나와서 테슬라에서 인공지능을 강화하고 있고 오픈 AI의 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인공지능 개발하고 있는 주체가 테슬라다. 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09년에 웨이모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회사가 구글 베이스이기 때문에 업계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구글 웨이가 웨이모 웨이가 표준이 될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의 숫자를 보시면 지난 3년간 웨이모는 10분의 1 토막이 낮고요. 굉장히 낮은 가치를 지금 받고 있고요. 웨이모는 상장은 당연히 안 되죠. 네.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른바 펀드레이징 돈을 투자자로부터 받을 때 가치평가를 받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가치를 바로 보고 있죠. 웨이모가 10분의 1 토막이 날 때 테슬라는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가 차이를 만들어낸 기술적 근거를 보고 이제 세상은 테슬라 웨이가 중심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른바 테슬라 웨이를 지향하여 자율주행에 도전하고자 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테슬라 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트업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여쭤봅니다. 본인께서 생각하고 계신 자율주행 기술의 정량적 완성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신문지상에서도 우리가 누가 4단계에 도전한다 5단계에 도전한다 이런 얘기를 듣죠. 저는 좀 강하게 표현한다면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유는. 자율주행 3단계, 4단계 이런 게요? 3단계 발을 떼고 4단계 손을 떼고 5단계 눈을 떼고 이걸로 어떠한 법적 준거를 부여하여 자율주행이 완성됐어요? 누가 잘해요? 못해요? 라는 거는 사실 비유하기가 되게 어려운 모호한 표현이고요. 예를 들어 웨이모가 5단계라고 해서 10분의 1 토막이 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테슬라를 2단계라고 해서 기업 가치가 부양되지 않은 게 아니죠. 소비자가 직접 느끼고 정량화된 지표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자율주행이 완성됐다고 정의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로보택시라는 걸 진전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자율주행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비자로서 이 차를 탔을 때 이 차가 정량적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사고율이 0에 수렴한다는 걸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사고율이라는 건 숫자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를 탔을 때 사고율이 0.1% 이하 0일 수는 없지만 0에 가깝게 수렴할 수 있다면 신뢰하고 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낮은 사고율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제조사가 자신의 자체 보험 시스템을 통해 만에 하나, 천만 분의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모든 경제적 보상을 지겠다라고 선언하면 그것은 어떠한 입법이나 규정 없이 바로 로보택시가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핵심이라면 사고를 봐야 됩니다. 테이블을 보시면 이게 미국에서의 사고를 분류한 건데요. 사고를 어떻게 났니를 분류해 보니 사고 발생의 82%가 인간의 비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나빠서 과속을 하거나 졸린데 운전을 하거나 술을 먹고 운전을 하거나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사고의 82%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잘못이 사고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런 인간의 심리와 판단을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라는 게 테슬라웨이의 시작이고요. 그걸 쌓기 위해서 자동차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해 갔던 것이 지난번 데이터워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넘겨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슬라는 왼쪽 그림처럼 차량의 판매량 누적 판매량을 계속해서 쌓아갔죠. 그리고 이렇게 팔린 자동차들이 오른쪽 그림처럼 데이터를 무궁무진하게 확보해 갔다는 걸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격차를 주행 데이터의 확보량 다른 데이터가 아니라 컴퓨터가 차에 장착돼서 이 컴퓨터가 운전을 하며 사고가 나볼 뻔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는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그 데이터량에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업계의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 확보량이 사실 압도적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은 테슬라를 포함한 차트 오른쪽은 테슬라를 배제한 차트인데 단위가 다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모았다라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데이터 세트를 모은다. 두 번째, 그 데이터 세트를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고 강화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계속해서 강화되는 이 인공지능 모델을 다시 차에 장착해 주행하게 한다. 이 세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주행하는지를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서 어떻게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 돌아다니는지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길거리에 팔려서 돌아다니는 테슬라들은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인공지능 모델을 저희가 CNN, Convolutional Neuralet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어렵지 또한 굉장히 내용은 쉽습니다. 제 눈이 지금 여러분을 바라볼 때 카메라죠. 초당 70컷을 찍고 있습니다. Frame Per Second FPS라고 부르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둘러싼 8개의 카메라가 1초에 4096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4096장의 사진이 로우 데이터라면 이 로우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에 밀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온 입력값을 인공지능 모델은 수학적 함수이기 때문에 수학적 특징을 잡아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찍는다. 이것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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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쪼개고 묻고 해보니 특징상 사람이다. 이것은 음료수다. 저것은 TV다. 사진에 있는 수많은 객체들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여기는 내가 갈 수 있는 길 도로 여기는 내가 가지 못하는 길 비도로 분할을 합니다. 초당 4096장에 대한 분류 분할을 통해서 테슬라는 2019년에 기적을 만든 거죠. 산업평균 10만 마을 주행할 때마다 13%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2%로 낮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판 거죠. 여러분, 차만 사지 마시고 FSD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시면 사고율이 13%가 아니라 2%로 줄어듭니다. 라고 판매하기 시작한 게 2019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전에는 그러면 그냥 전기차로만 팔았어요? 네. 테슬라만의 자체 사고율을 공개하기 시작한 건 18년부터기 때문에 그 전에 사고율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그전에도 컴퓨터가 있긴 했지만 그 사고율은 형편없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2%의 사고율 굉장히 대단합니다. 하지만 2%의 사고율로는 내가 내 보험으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로봇 택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기엔 사실은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테슬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데이터 센터에서 개별 차량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FSD 베타라고 부르고 있죠. 그 모델을 제가 설명을 더 이어서 드려보겠습니다.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로 운전하던 테슬라는 이제 두 개의 인공지능 모델을 추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모델이 트랜스포머라고 부릅니다. 트랜스포머는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융합입니다. CNN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이 잘잘잘 쪼갭니다. 그럼 비유하자면 여기 있는 카메라하고 여기 있는 카메라하고 여덟 개의 카메라 중에 두 개가 나란히 있다면 얘들이 바라보는 중심점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운데에서는 동일 객체를 중첩 인식하고 있는 거죠. 수학적으로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는 객체를 같은 시간에 다른 사진에서 발견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다른 수학적 공간인 벡터 스페이스에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덟 개의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중첩 인식되고 있는 동일 객체 중심으로 스티칭 업하여 하나의 3차원 홀로그램 이미지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고요. 초정밀 객체 인식이 가능해지는 기능을 이 트랜스포머가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인공지능 모델 각자의 카메라들이 두두둑 열심히 찍어서 중첩되는 친구들은 어쨌든 거리라든지 아니면 위치라든지 높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더 잡아서 마치 입체 홀로그램처럼 영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3차원 이미지 센싱을 하는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라이다라고 부르죠. 라이다 회사들의 기업같이 주가를 보면 그들이 어떤 극복 기재를 가져올지는 우리가 기대해봐야겠지만 상당히 주가가 좋지 않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표적인 라이다 회사인 벨로다인을 보면 매출 컨센서스가 폭락합니다. 2020년에 전망했던 21년, 22년, 23년의 매출 전망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죠.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이다는 이런 테슬라의 인공지능 모델과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서 참고로 얘기를 드려보면 제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에 있지만 만약에 높은 건물에서 아니면 1층에서 밖을 바라보면 10km 밖도 보입니다. 그렇죠? 저 멀리 남산타워 멋있다. 볼 수 있죠, 여기서. 제가 그걸 사진으로 찍으면 똑같이 사진도 카메라도 10km 밖도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라이다라는 센서는 레이저를 쏴서 돌아오는 속도의 차이로 데프스를 만들어 3차원 이미지를 형상화합니다. 레이저가 10km 밖까지 갔다 올까요? 아니죠. 라이다는 장거리 라이다가 한 200m 갔다 옵니다. 그래요? 그럼 시속 100km, 150km 달리는 차에서 200m밖에 보지 못함에 달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hd맵이라는 미리 그곳을 지도를 다 그려놓는 작업을 하죠. 비유하자면 제가 달리기, 러닝을 하는데 손바닥 뻗은 거리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꼬깔콘을 다 박아놓는 거죠. 어디를 뛰어야 될지. 그리고 제 손바닥보다 긴 막대기를 들고 치면서 달리는 게 라이다 방식이다. 라이다가 그럼 비싸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비싸고 무겁고 시끄럽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지만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인공지능 모델로 구현했다고 저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인공지능 모델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RNN이라고 부릅니다. RNN을 설명드리기 위해 좌측 하단의 강아지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머핀과 치아와 푸들과 치킨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진으로 보면 인공지능이 구별 못한다는 거죠? 네. 사람도 구별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사진으로 보면. 옆에 비닐봉지가 있는데 이 사진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의도한 바는 얼핏 보면 도로에 날아다니는 커다란 비닐봉지가 사람처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운전을 할 때 좀 문제가 생기겠죠. 테슬라의 지금 인공지능 모델 CNN은 사진을 찍어서 분류 분할을 하며 운전을 하는데 1초에 4,096장을 찍어서 분석할 때 이 각각이 다 독립연산입니다. 그러면 4,096장 중에 4,000장을 제대로 처리했어도 4,001번째 장을 처리할 때 흙탕물이 튀거나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화면에 블랭크가 생기게 되거나 이런 헷갈림이 나오게 되면 사실 우물쭈물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고율이 13%에서 0%가 아닌 2%로 내려갔던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사진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강아지 사진을 사진이 아니라 10초짜리 비디오 클립으로 보여드렸다면 전혀 헷갈릴 일이 없겠죠. 강아지는 뛰어다니고 비닐봉지는 직립보행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이거를 도와주는 게 RNN입니다. RNN은 1초 뒤, 3초 뒤, 5초 뒤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요? 네. 그리고 1초 뒤, 3초 뒤, 5초 뒤에, 1초 전, 3초 전, 5초 전에 1초 뒤, 3초 뒤, 5초 뒤를 예측 주행하며 실제 주행과 매치업시키며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CNN만 갖고 운전하던 방식이 마치 제가 카톡으로 제 셀카를 찍어서 사진 한 장을 보내드리는 거였다면 지금 바뀐 인공지능 모델은 저를 둘러싼 주변 반경, 제가 볼 수 있는 반경에 3D 홀로그램화된 이미지를 10초짜리 영상으로 카톡을 통해 보내드리는 거다라고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를 통해서 테슬라가 원하는 건 뭐냐. 이 왼쪽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럼 라이다 쪽은 끝났다고 보면 돼요? 끝났다고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들이 어떤 다른 기술적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테슬라가 보여준 바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테슬라의 기술을 이런 기술과 비교를 해봤을 때 라이다 업계가 굉장히 놀랬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라이다 쪽으로 가는 업체들도 있긴 있잖아요. 기존의 웨이모 방식을 따라갔던 업계가 대부분 다 라이다 방식을 따라갔었죠. 그 라이다 방식으로 한다고 운전이 못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의 나름의 기술적 혁신이 계속 이루어지며 언젠가 실현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훨씬 더 앞당긴 기술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고요. 인공지능 공부를 해보면 인공지능 어떠한 방식의 인공지능을 공부하던 왼쪽 그림을 저희가 기본 개념으로 깔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트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에 있는 줄선을 보면 작은 모델보다는 큰 모델, 복잡하고 방대한 인공지능 모델일수록 세로축, 더 높은 성과를 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업계가 계속해서 더 큰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러닝커브가 굉장히 짧게, 빠른 시간에 온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짐작컨대 CNN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2018년부터 차에 뿌리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1년 만에 사고율을 2%로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인공지능을 곧 완성할 거야. 저는 그것이 조금 더 깊게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이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사고율을 2%에서 0.1% 이하로 조기에 완성할 거야. 그리고 테슬라 보험이 갖춰져 있는 미국의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 로봇 택시를 시작할 거야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자동차 산업 애널리스트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 이제 뿌리고 있죠. 세이프티 스코어라고 해서 운전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부터 차근차근 점점 더 많은 사람한테 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런 비중이 새 모델을 장착한 차를 운행하시는 사람들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시기는 내년 1분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고율 데이터가 3개월마다 나옵니다. 내년 4월에 우리가 사고율을 봤을 때 2%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왼쪽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사고율이 2%까지 올라가고 지금 2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이 모델은 러닝커브가 끝난 거죠. 이것이 내년 4월달 내년 7월달 이렇게 넘어가면서 더 많은 차들이 새 인공지능 모델을 확보하여 그 데이터로 훈련한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 1.7%의 사고율 1.3%의 사고율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레벨의 기업같이 형성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시장은 0.1%를 기대하기 시작할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율이 내려가다가 한 1.0%에서 멈춥니다. 그러면 이번 판은 나가리인 겁니다. 이번 인공지능 모델 굉장히 훌륭하고 그래서 2%를 1% 낮췄지만 1%도 사실은 내가 다 책임지고 로봇 택시할게 라고 하기엔 높거든요. 그러면 테슬라의 기업가치는 정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인공지능 모델을 기대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테슬라를 바라볼 때 현재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차가 몇 대 팔렸냐, 매출이 얼마냐, GP 마진이 얼마까지 올랐느냐는 저한테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다. 시장의 가치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는 건 사고율 데이터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가 나는 거 어쨌든 테슬라 차량 자체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차들이 와서 그래서 사고 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인식하고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빨리 차 갓길로 세워 이런 비상 시스템 같은 게 테슬라인 있습니까?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걸 인식하는 별도의 센서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걸 아울러 다른 차가 됐건 내 차가 됐건 인간의 심리와 판단 그리고 기계의 오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모든 것들의 종합 결과인 사고율을 우리가 결과값, 인공지능의 성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계속해 보죠. 아까 제가 인공지능 얘기를 드릴 때 데이터 세트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의 설계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의 훈련, 강화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제 9월부터 새 인공지능, 새롭게 설계된 인공지능 모델을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훈련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소요? 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난 70년 동안 굉장히 유명한 인공지능 모델들을 제가 점을 찍어놨습니다. 우상단으로 차트가 올라가고 있죠. 아까 제가 인공지능의 파라미터의 개수로 인공지능의 크기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인공지능의 크기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더 편리해지고자 인공지능의 더 강화를 원해왔고요. 인공지능 모델이 더 커질수록 우리는 이 인공지능 모델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훈련하기 위한 컴퓨터의 파워를 더 높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에 보시면 페타플럽이라고 적혀 있는데 초당 천조번 연산하는 컴퓨터 한 개로 저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만 년이 걸릴까 아니면 천만 년이 걸릴까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모델을 잘 설계해서 이걸 잘 다듬어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려면 빠른 시간에 훈련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칩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칩을 개발해 온 역사를 무호의 법칙으로 설명을 많이 하죠. 무호의 법칙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CPU의 트랜지스터 집적도 향상을 통한 연산 속도 개선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CPU가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병렬 연산이 가능한 GPU가 무호의 법칙을 계승했고요. 이제는 GPU도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며 ASIC이라는 자체 설계 칩이 이 무호의 법칙을 계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현재 러스커즈와일이라는 구글의 인공지능 고문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특이점이 왔다라는 책으로도 유명하죠. 이분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무호의 법칙. 칩 역사에서 오른쪽 상단 끝에 있는 전세계 최고의 연산 속도의 칩이 테슬라의 칩입니다. 지난 9월에 나온 2원 칩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칩이고 무호의 법칙을 계승했죠. 테슬라 칩이? 네. 도족? 네. 2년 전에는 FST 칩이 그것을 계승했고 작년에는 구글의 TPU4가 그걸 계승을 했죠. 현재 테슬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칩을 만든 회사입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 모델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 모델을 바꾸면 카톡으로 비유 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방대해집니다. 그럼 이 엄청나게 방대해진 모델을 자동차들이 운전하고 운전한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로 보내주면 그 데이터 센터에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들이 보내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강화해야 사고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서 쓸 칩도 모델의 강화와 더불어 강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통해서 전세계 슈퍼컴퓨터 랭킹을 보면 현재 슈퍼컴퓨터 랭킹과 비교해 봤을 때 테슬라의 기존 데이터 센터의 슈퍼컴퓨터의 능력은 90페타 플럭, 초당 구경 연산하는 전세계 다섯 번째로 높은 속도의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존의 인공지능 모델인 CNN을 강화해 왔죠. 이제 CNN, 트랜스포머, RNN이 합쳐진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강화하기 위해 도조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도조는 1100페타 플럭입니다. 전세계 1등 슈퍼컴퓨터인 후지치 연구소의 후가쿠가 442페타 플럭이고 이것을 두 배 이상 상위하는 1100페타 플럭의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있고요. 이걸 우리가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110경 연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드린다면 테슬라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저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데이터 센터에서 자동차에 보내기 시작했고 이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은 차들이 이 모델을 바탕으로 운전을 하며 데이터를 쌓고 있고요. 이 쌓은 데이터를 다시 데이터 센터에 보내서 이 방대한 데이터를 훈련할 수 있는 D1 칩을 데이터 센터에 넣고 있다. 그래서 9월부터 인공지능 관점에서 새로운 전개가 시작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방향성은 이런 차들을 우리 모두가 사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경제성, 편의성, 그리고 재미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계속해서 압도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나 테슬라 같은 차를 우리 소비자들이 계속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런 차들이 주류가 됐을 때 그리고 그런 차들이 주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가치사슬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너지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에너지와 네트워크에서도 자신이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통한 엣지 디바이스 장사를 하기 위해 또 다른 플랜들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에너지와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오래 팔린 자동차가 모두 다 테슬라 같은 차다. 그것이 현대차든 테슬라차든 애플카든 무엇이든 간에 전부 테슬라 같은 차다. 그러면 이것은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전기차입니다.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에 전기를 넣어주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쓰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한 대당 약 100kWh의 전기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배터리가 들어간다면 연간 신차가 대응해야 되는 총 배터리 요구량은 10TW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요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자동차의 수명은 12년 정도니까 만약에 전 세계 굴러다니는 모든 차가 다 저런 차라면 배터리 요구량은 10TW 곱하기 12, 120TW가 될 겁니다. 만약에 120TW의 이런 차들이 5일에 한 번씩 충전 방전을 거듭한다. 그러면 365일 나누기 5는 73, 73 곱하기 120TW는 9,000TW입니다. 연간 이 자동차라는 디바이스가 요구하는 전기 에너지 총량이 9,000TW이라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전 인류가 사용한 총 에너지량이 전기 에너지량이 2만 5,000TW입니다. 그럼 9,000TW이라는 것은 굉장한 신규 수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거의 절반. 그럼 이 시장에서 저런 비즈니스를 하려는 이 회사는 당연히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공급량을 늘리는 겁니다. 신재생 발전을 통해 총 공급량을 늘리면 조금 부담이 완화될 겁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신재생 발전은 간헐적 발전이기 때문에 저장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저장 공간을 제대로 만드는 게 효율적 사용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원전과 같은 레거시 발전들을 보면 365일 24시간 100년 돌아갑니다. 수요가 없을 때는 땅에 전기를 버리죠. 그런 전기들을 전부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량을 원활히 늘려서 저 인공지능을 통한 비즈니스의 백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지난해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난 17년 동안 내가 개발한 전체 특허의 70%를 배터리에 쏟아 부으며 연구 개발하여 드디어 만들었어. 오른쪽 그림처럼 주행거리를 극대화하고 즉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하고 원가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고 충전 시간은 짧게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모양새 폼 팩터의 4680세를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의미가 저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입니다.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이 사진으로 이어보면 테슬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에너지의 발전 저장 공급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신재생 발전 태양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아래 그림에 보면 ESS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가정용 ESS, 기업용 ESS, 그리고 정부용 ESS, 동시에 이동용 ESS를 만듭니다. 저희 전기자동차를 저희가 타지 않고 꽂아두면 그것은 이동용 ESS입니다. 이런 공급 공간을 에너지 저장 공간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가면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해서 새로운 인공지능 디바이스의 시장을 개화시킬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전 세계에 에너지 사업자 등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인공지능 에너지 거래 플랫폼 오토비더를 상용화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 사업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비더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 밤에 저희 집 가정용 ESS를 사서 100kWh의 전기를 완전히 땅에 전기를 버릴 때 만 원에 줍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격이 시가로 형성이 된다면 오후 1시에 만약에 대표님이 100kWh의 배터리셀을 들고 있는 전기차를 타고 충전하러 가셨습니다. 시가가 3만 원이에요. 그럼 저희들을 매치업 시켜줍니다. 그러면 2만 원의 거래를 체결을 시켜주면 대표님은 만 원을 아끼고 저는 만 원을 벌고 테슬라는 저희에게 천 원씩 수수료를 받아가고 정부는 에너지 공급을 원활히 저렴하게 해주는 친구가 세금까지 발생을 시키니 너무 좋죠. 저는 그런 유인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ESS를 100만 원 주고 샀으면 이렇게 만 원 버는 딜을 100번을 해야 BEP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4680세를 통해서 50만 원짜리 ESS를 팔 수 있다면 저는 50번만 하면 BEP에 도달하게 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수익 사업으로서 에너지 저장 공간을 구매하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슈퍼차저입니다. 슈퍼차저는 충전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에너지 거래소죠. 그래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 아우디,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곳에 가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건 나중에 디스플레이가 생긴다면 디스플레이 통해서건 아니면 모바일 폰을 통해서건 테슬라는 이 장소를 통해 전기 자동차에 전기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 슈퍼차저를 보면 거의 맥도날드 수준이죠. 주요 목회 무조건 그냥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모든 곳에 이것을 다 깔고 있고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자동차라는 인공지능 디바이스의 에너지 거래 시장은 이 친구가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위협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슈퍼차저가 저렇게 생겼어요? 네. 저렇게 생긴 것도 있고 지하주차장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이어서 네트워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좀 조급한데 네트워크는 저희가 스페이스X가 한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스페이스X가 지난 1년 동안 1,700개의 위성을 쏘아올렸습니다. 1957년에 소련이, 구소련이 첫 번째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후에 전 지구는 지금까지 약 6, 7천 개의 위성을 쏘아올렸고요. 그중에 절반 정도가 지금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그 외에 1,700개를 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더 높은 성과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이제 이미 케이블 통신과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 서비스가 대표님이나 저 같은 사람한테 크게 감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세대 위성은 위성 간 통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지상이랑 위성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안테나를 이용해서 오지에 있는 경우에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제 핸드폰, 한 손에 핸드폰, 한 손에 안테나를 들고 오지에 가면 이 모바일 폰이 안테나를 막고 위성이 올라가고 이 위성이 지상에 있는 가까운 케이블 통신에 연결해 주는 보조수단이었던 거죠. 그 보조수단을 넘어서 지난 9월입니다. 이것도 9월이죠. 2세대 위성이 발사되기 시작합니다. 한 3개월 쉬고 9월부터 배터리 용량을 3kWh에서 20kWh로 7배 늘리고 더 세진 힘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칩, 그리고 더 많은 안테나를 단 2세대가 올라갔고 드디어 위성 간 통신이 시작됐습니다. 위성 간 통신은 제가 50년 전에 나온 논문을 읽어보나 5개월 전에 나온 논문을 읽어보나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지구인이 지구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통신수단.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는 지금 저희 발밑에 있는 케이블이든 해저 케이블이든 케이블로 연결된 인터넷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 케이블이라는 것은 마찰제죠. 그 마찰제가 저 하늘 위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공기도 존재하지 않고 중력도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에 빛의 속도로 데이터가 이동합니다. 그것이 위성 간 통신이죠. 하지만 그 좋은 걸 우리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위성 간 통신을 하려면 위성끼리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제 주먹이라면 이렇게 고궤도 위성을 논다면 4개만 놔도 서로 바라볼 겁니다. 하지만 통신 위성은 저궤도 위성이어야 합니다. 그럼 저궤도 위성이 서로 마주보며 지구를 둘러싸려면 수만 개를 쏴야죠. 그렇죠. 누리호가 얼마 전에 발사됐습니다. 700km 올라가는데 20조가 들었어요. 물가가 다르지만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다 오는데 100조가 들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굉장한 발명품을 만들었죠. 리유저블 로켓. 그 로켓이 궤도에 따라 다르나 한 번 발사에 20억에서 50억이 듭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팔콘 헤비에서 추진체 두 개를 뺀 팔콘 라인을 통해서 한 번 로켓을 쏠 때마다 60개씩 위성을 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오른쪽 끝에 있는 스타쉽이라는 로켓이 궤도 운항을 시험합니다. 이것이 성공이 되면 이 로켓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400개씩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굉장히 많은 위성을 2, 3년 안에 정확히는 3만 개를 발사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구에서 가장 훌륭한 통신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자동차로 돌아오면 상반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왼쪽에 영어로 적어놓은 걸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 FCC 통신위원회에 승인을 받았죠. 자동차에 안테나를 달아서 위성과 연결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항공기 선박에 안테나를 달아서 위성과 연결하겠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른쪽에 스페이스X 채용 공고를 복사해 왔습니다. 읽어드리면 여러분 스페이스X에 지원하세요. 저희가 차량용 안테나 수백만 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와서 같이 만듭시다. 그러면 지난 9월이 테슬라 2.0인 겁니다. 새 모델을 뿌리기 시작했고 이들이 확보한 데이터를 바꾸기 시작했고 훈련소에서 이걸 훈련할 칩을 장착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연결할 네트워크인 2세대 위성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자동차의 성능 속에서 소비자의 패턴이 바뀌고 있고 지금 모델S나 X는 유럽에서 주문하면 내년에도 못 받거든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솔루션으로 4680세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것을 테슬라 2.0이라고 불러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언어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스가 3개가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입니다. 보여드리는 건 생애 주기 ASP입니다. 차를 한 대 만들어서 팔고 폐차할 때까지 내가 한 손님에게 받을 수 있는 돈 그것이 2019년 4월 이전에는 기존 자동차 회사 같았습니다. 손님 차 사세요. 모델3 44,000불입니다. 저희는 10%의 GP마지만 가져가겠습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가 똑같았죠. 그것이 19년 4월부터 손님 4고율을 낮춰드리는 인공지능 모델 FSD를 사세요. 만불입니다. 손님 테슬라 보험 가입하세요. 4고율이 낮으니 보험료가 우리가 더 쌉니다. 손님 차 안에서 인포테인먼트 즐기셔야죠.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구독하세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생애 주기 ASP가 더블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 새로운 다운로드 비즈니스의 GP마진 60% 정도를 가정을 한다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GP마진 33%까지 3배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19년 2분기 이후에 현재까지 테슬라는 매분기 GP마진이 개성되고 있고 지난 분기에 최초로 30%를 넘었습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33%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 믹스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사고율 0.1% 이하로 낮춰서 로봇택시 시작할 거야. 한 대당 서비스 매출 3만 불, 12년 운행하면 36만 불, 생애 주기 ASP는 2019년 4월 이전 대비 10배, 생애 주기 이익은 40배 올라갈 겁니다. 라고 저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봐야 합니다. 된다면 개인 소비자로서는 삶이 바뀌는 걸 거고요. 애널리스트로서는 제가 분석하고 있는 기업들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가 이번 모델에서 될 건지 다음 모델에서 될 건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언어로 지금 말씀드린 건 테슬라의 언어고 저의 언어로 이 사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박스를 보면 자 이제 로봇택시라는 건 무인 승차 공유 플랫폼입니다. 자 유인 승차 공유 플랫폼, 그랩, 우버, 리프트 등등이 있죠. 그 친구들의 상황을 박스로 요약한 겁니다. 제가 공항에 내려서 호텔까지 택시를 대신해서 우버를 탔는데 100불을 결제를 했다. 그러면 100불 중에 80%인 80불이 저를 태워주신 기사님한테 갑니다. 그리고 승차 공유 업체들은 20불을 매출 인식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10불 정도를 내고요. 인건비, 연구 계열비 등등 기타 비용을 내서 20불을 추가로 씁니다. 그래서 100불을 제가 내면 80불이 기사님께 가고 20불 매출 인식하고 비용 30을 빼서 10불 적자인 게 모든 승차 공유 업체의 공통적 재무제표입니다. 현재 그래요? 네.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굉장히 영속가능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인승차 공유 플랫폼이 되면 기사님이 없습니다. 100불을 제가 결제하면 100불이 다 매출이 됩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없다는 건 낮은 사고율의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을 전제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낮다는 건 보험료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기사님처럼 잠을 자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먹으러 가지 않기 때문에 가동률이 올라가 고정비가 줄어듭니다. 비용이 30이었던 걸 제가 20으로 낮춰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됩니다. 시장의 사이즈가. 우버가 현재 1마일당 2불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돈을 받는다. 로봇택시가. 그러면 20%의 비용을 떼면 약 1마일당 1.6불 정도를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세계 상업용 이동수단의 평균 주행거리가 200마일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320불 정도를 벌 수가 있죠. 대당. 네, 대당. 전세계 상업용 이동수단의 대수가 2천만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 바뀔 겁니다. 얼마 전에 헐츠가 구매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 심플합니다. 제가 택시회사 사장님입니다. 택시기사님 한 200분을 고용해서 100대의 택시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가 나오면 저는 좋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거죠. 상업용 이동수단이 가장 먼저 바뀔 겁니다. 그러면 그 2천만 대를 한 대의 일간 이익인 320불에 곱하면 6.4밀리언 달러입니다. 얼마예요? 7조 정도 되죠. 하루에. 하루에? 네. 365일을 곱하면 2,700조의 산업입니다. 만약에 빅테크스럽게 가격을 낮춰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을 완화해주는 기재로 우버의 반값을 받는다. 그러면 천조입니다. 큰 제목을 보시면 구글의 창립자인 레디페이지가 4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보택시는 구글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인 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작년에 빅테크 5대 업체의 합산 영업이익이 200빌리언 달러입니다. 우버 반값이면 4배 우버값을 받는다면 12배 큰 시장이 오는 거죠.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산수는 승용시장입니다. 여기서 상용 트레일러 시장도 같이 열리겠죠.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CES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공개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이죠. 자동차는 스마트 스페이스다. 이곳을 활용한 메타버스 컨텐츠들. 엔터, 게임, 업무, 소셜네트워크. 다양한 다운로드 컨텐츠 비즈니스가 부상할 것이고 나는 그 일을 할 겁니다. 라는 회사들이 CES에 출품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진지한 거죠. 왼쪽의 기사를 보시면 지난 7월달 스타링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차 안에서 FPS, 총싸움 게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레이턴시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9월달에 실제로 2세대 위성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테슬라는 올해 하반기부터 만들어진 모델 SX에 AMD의 인포테인먼트 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칩은 플스5가 게임이 돌아갈 정도의 칩이니 사실상 거의 모든 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치, 그리고 광고의 가치. 그럼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데이터 마켓을 예전에 제가 나래비를 세워드렸었는데 90년대에 등장한 첫 번째 데이터 마켓이 검색 광고와 쇼핑 광고입니다. 그 시장이 연해 150조를 벌고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고 이른바 IT 버블, 저는 데이터 버블이라고 부르는 흥분을 만들었고 마침내 데이터 시장을 태동시켰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시장이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폰으로 위시되는 스마트 디바이스입니다. 이 시장이 연해 700조를 법니다. 애플을 인류 최초의 천조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시장이 이런 데이터 비즈니스를 더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 훈련소, 클라우드 컴팅입니다. 그 클라우드 컴팅을 통해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2015년 이후에 천조, 이천조 기업 반열에 올랐고 그 시장이 1500조 사이즈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장에 오고 있습니다. 엣지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5천조에서 일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산정한 가치들의 합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계의 대부분의 개발 업체들이 이 테슬라 웨이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고 강화하자라는 방식으로 진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동상 유목을 하며 테슬라 웨이로 도전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내년 1월 CES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올해 1월 CES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만 2년 만에 벌어지는 CES죠. 그 2년 동안 이 모빌리티 산업의 진전이 굉장히 구체화가 됐습니다. 내년 1월 CES는 분명히 모빌리티가 주인공일 겁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기업들이 테슬라 웨이를 지향하며 데이터의 확보 방식, 인공지능 모델의 설계 방식, 훈련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테슬라의 루프가 라스베가스에 상용화가 됐죠. 제가 가서 개인적으로 타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루프는 뭐예요? 지하 터널을 통해서 CES의 컨벤션 센터가 굉장히 크거든요. 도보로 끝에서 끝에 1시간 정도 됩니다. 이거를 2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지하 파차 쓰잖아. 튜브형으로 된 길차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것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장이 열리고 모두가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일단 손슛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차트 오른쪽부터 보시면 인공지능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 훈련소에서 어떤 칩을 제일 많이 쓰니 그러면 현재 80%가 엔비디아의 GPU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엔비디아 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업계의 인공지능 최고인 구글과 테슬라가 자체 설계 칩을 쓰죠. GPU를 쓰지 않고 그럼 자체 설계를 도와주는 친구들도 너무 좋을 것 같다. 그 회사 케이던스와 시놉시스 가자가 됐던 거고요. ASIC을 하든 GPU를 하든 결국 초미세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TSMC 굉장히 뜨거웠던 거고요. TSMC의 노광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ASML도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저라면 제가 투자자라면 이제 이런 회사도 좋겠지만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그 시장의 플레이어들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테슬라에 대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 16개를 분석을 했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샤오미, 소니, 디디추싱, 우버, 리프트, 그리고 니오나, 샤오펑, 토요타, 폭스바겐을 분석을 했고요. 이 시간이 없으니까 가능한 짧게 3개의 회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네. 아마존은 무슨 상관이에요? 들어보죠. 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큰 제목을 보시면 19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매혹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지금 뜨거운 주식인 리비안에 9천억을 쐈습니다. 아마존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자동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차트입니다. 아마존은 쇼핑의 왕입니다. 쇼핑의 왕답게 작년에 물류비가 70조 이상을 썼습니다. 작년에 아마존의 영업이익이 20조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굉장한 지출이고요. 이 차트의 각도를 보면 올해나 내년에 100조를 써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아마존은 이 100조를 없애고 싶습니다. 없애면 무서운 일을 벌일 수 있죠. 제가 네이버 쇼핑에서 아니면 쿠팡에서 마켓컬리에서 핸드워시 3개에 만 원 이렇게 사던 사람인데 아마존 쇼핑에 가면 저 100조의 물류비를 아끼는 애가 7천 원에 판다. 그러면 쇼핑 왕에서 왕 중 왕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런 구상을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쇼핑의 왕이자 동시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컴팅의 왕입니다. 클라우드 컴팅은 인공지능 훈련소입니다. 넷플릭스를 위시하여 전세계 내놓으라는 인공지능 개발 회사들이 전부 우리 집에 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훈련소 전세계에서 제일 큰 걸 갖고 있는 내가 내 훈련소를 활용해 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럼 EA 회사한테 뭐가 있으면 될까요? 자동차와 데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합니다. 작년의 일이죠. 자율주행 업계에서 가장 촉망받던 인공지능 개발 스타트업 쭉스. 아마존의 역대 최대 금액의 투자가 이 회사한테 들어갑니다. 이 회사는 도시 내 자율주행 개발 회사입니다. 그리고 도시 간 자율주행 회사도 투자하죠. 엠바크, 플러스다드 AI, 오로라. 도시 내 도시 간 인공지능 개발을 마치면 그걸 얹을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생산 전문 스타트업 리비안 라이언 일렉트릭 디스패치에 투자합니다. 이 회사는 굉장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다소 다릅니다. 테슬라나 현대자동차나 애플카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차들은 저희한테 차를 팔아야 됩니다. 아마존은 자기가 쓸 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쓸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아마존카 A는 여의도 물류센터에 있습니다. 얘는 여의도만 마스터하면 됩니다. 시속 30km 정도로 여의도만 왔다 갔다 하는 걸 완성하면 되고요. 아마존카 B는 여의도 물류센터와 부산 물류센터만 왔다 갔다를 마스터하면 됩니다. 길게 넓게 뚫린 고속도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걸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필요한 인공지능의 레벨은 테슬라가 해야 되는 것과 비교해서는 기존 자동차 회사가 해야 되는 것과는 사실 조금 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비용이 많이 들고 확장성이 떨어지는 센서를 장착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100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존이 자동차 분야에서 굉장한 두각, 상용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낼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상승하고 있는 리비안의 가치에는 이런 아마존과의 협업 가치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리비안에게 얼마나 좋을지는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요. 이어서 드릴 회사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이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두? 왼쪽 그림을 보시면 바이두는 지난 5년 동안 아폴로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동차 자율주행 개발 회사들에게 인공지능 모델을 공짜로 풀어왔습니다. 이런 거 개발하기 어렵지? 그런데 비즈니스는 하고 싶지? 우리랑 같이 하자. 내가 인공지능 모델, 설계, 훈련, 플랫폼 제공할게. 그리고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너네가 이걸로 개발하는 대신에 공짜로 배발하는 대신에 딱 하나. 너네가 주행하며 모은 데이터를 나와 공유해줘. 아까 처음에 저희가 테슬라의 데이터 확보량, 업체들 간의 비교를 한번 봤습니다. 혹자의 의견에 따르면 바이두가 비공식 데이터 확보량 2등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450개 회사와 데이터를 같이 쌓아왔고 이제 이 회사도 오른쪽 그림처럼 차에 들어가는 디바이스용 엣지 컴퓨팅 칩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훈련용 클라우드 컴퓨팅 칩을 내재화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도 모았겠다, 칩도 완성이 됐겠다. 하나만 있으면 되죠. 차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시겠습니다. 길리 자동차에게 오래 벌어진 일입니다. 구조원을 쐈습니다. 길리 자동차야 바이두카 만들자. 200만대 찍어줘. 바이두카가 들어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선도하는 이 시장에서 상용 분야에서는 아마존 그리고 중국이라는 다소 특이한 시장에서는 바이두가 상당한 두각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시간이 된다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멈출 수가 없네요. 제가. 네. 시간이 얼마나 됐죠? 한 가지만 하죠. 어차피 또 나오시게 될 테니까. 네. 폭스바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폭스바겐. 테슬라 그리고 양측의 아마존 바이두가 존재한다면 저는 따라가는 회사로 니오하고 폭스바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렇게 지난 7월에 얘기를 했죠. 우리가 ID 시리즈라는 전기차를 MEB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쉐 같은 프리미엄 전기차를 PPE라는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SSP라는 통합 플랫폼으로 전 브랜드의 모든 전기차를 만들겠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SP를 통한 자동차는 우리가 기존에 포르쉐, 폭스바겐, 아우디, 스코다 하드웨어로 급을 나눠서 차를 팔던 전략을 넘어 완전자율주행, 반자율주행, 무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로 급을 나눠 차를 팔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언행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세계 네 번째죠. 테슬라, 니오, 샤오펑, 그 다음에 폭스바겐, 마침내 2년 걸려 데이터 센터에서 훈련한 강화된 인공지능 모델이 전 세계에 깔려 있는 ID 시리즈에 장착되어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지난 9월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가끔 일론 머스크가 농담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칩 좋으니까 갖다 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ASIC은 테슬라에게 최적화돼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쓸 수가 없고 테슬라의 자동차 설계 구조를 다 본따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폭스바겐도 자체 칩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카리아드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룹을 구축하고 기존의 사무직 제조 인력을 많이 줄이고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력을 무한 확장하며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쓸 자체 칩 설계에 들어갔고요. 자동차 회사는 데이터 센터가 없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컴팅 훈련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딱 얼마나 더 제가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차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쭉 할 수도 있는데 좀 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예고를 해드릴 때 제가 이렇게 또 끊으면 욕 엄청 먹거든. 그래도 뭐 진행은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원래 AI 워라는 리포트의 3분의 1 정도만 소개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김윤성 연구위원이 그냥 작정을 하고 그냥 진도를 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도 그 풀 리포트의 한 3분의 1 정도 하신 거죠? 굉장히 많이 추격해서 말씀을 드려서 조금 마음도 급했고 제대로 전달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네. 많이 점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5분만 더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또 순서가 있으니까. 지금 1시간 하고도 1시간 20분으로 했어요. 벌써요? 네. 1시간 20분 넘어갑니다. 그러면 정 프로님께서 말씀 주신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짤막하게 그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왼쪽은 현대, 오른쪽은 기아입니다. 예쁜 차트는 아니죠? 아이고 힘듭니다.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3년째 내리막입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외국인이 3년째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째 떠났다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부터 떠났냐입니다. 19년 4월부터입니다. 19년 4월? 테슬라가 사고율 2%를 실현한 FST를 상용화한 그 시기부터 아 그래요? 네. 외국인 투자자는 현대기아를 파는 게 아니라 레가시 오토를 다 줄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동시에 저희가 이런 일도 경험을 했죠. 애플카 현대기아가 역사적 신고가를 순식간에 경신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경신한 그 시기에 현대기아는 밸류에이션이 20배, 25배까지 치솟았었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이 될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처럼 각각의 강점을 융합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붙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두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10년 정도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늘상 써왔던 차트입니다. 매니저분들께 자동차 섹터는 이렇다라고 얘기하죠. 성숙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성장의 꿈이 없는 제한된 시장 안에 땅 따먹기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늘상 8배, 코스피보다도 낮은 밸류에이션에 고착화되어 바뀌지 않는다. PER 8배에 고착화되어 있으니 차트는 이렇게 그려진다.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 PER이잖아요. 시가총액과 순이익이 언제나 껌딱지처럼 붙어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콜을 했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은요. 내년 실적은요. 이렇습니다. 사세요 파세요. 실적과 주가는 언제나 동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박살나는 겁니다. 제가 외국인 투자자한테 마이클, 2021년은 신차효과와 코로나 기저효과로 현대기아의 실적이 매우 매우 좋아질 거야. 사자라고 얘기하면 너나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시에 거꾸로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한 애널리스트라서 애플카가 나와서 현대차가 20배, 기아차가 25배를 갈 때 말하는 겁니다. 매니저님, 자동차는 늘 8배였습니다. 애플카가 뭐라고 20배, 25배를 갑니까? 만약에 애플카가 진짜였다면 저는 굉장히 공부 안 한 멍청한 애널리스트로 평가받았을 겁니다. 이 기업 가치 평가 프레임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기존의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현대기아는, 현대차 그룹은 이런 변화에 발맞춘 액션을 우리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얘기부터 먼저 드리면, 굉장히 고맙게도 독일의 CAM이라는 기관이 매년 291개의 기준으로 전세계 완성차 업체들의 모빌리티 혁신지수를 뽑아줍니다. 그리고 1등은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슬라, 탑이노베이터이고요. 2등은 팔이 안으로 굽었는지 점수가 꽤 높게 나왔는데 폭스바겐입니다. 3등이 BYD, 4등이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까지를 패스트 팔로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트가 고무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무적이지 않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완성차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완성차끼리의 비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를 만들어준 현대기아차의 과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2018, 2019, 2020년 굉장한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라이벌이나 카누나, 볼선 다이나믹이나 리막이나. 하지만 2021년 들어서는 사실상 투자가 지금 멈춰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장표 하나로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애플카가 굉장히 화두가 됐을 때 현대차 그룹은 왼쪽과 같이 공시를 했습니다. 애플카 아니에요. 하지만 당사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 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입니다. 공시를 이렇게 하고 아직 얘기가 나온 건 없죠. 하지만 같은 시간에 오른쪽을 보시면 샤오펑 알리바바, 리비안 아마존, 장안 화웨이, GM 마이크로소프트, 길리바이두, 빅테크 업체와 자동차 업체들의 융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초에 현대차 그룹이 인베스터데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10년 모빌리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공개할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현대차 그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대표적으로 굉장히 세게 보자면 저는 테슬라랑 싸울 수 있는 회사는 결국은 돌이켜보면 웨이모가 실패하긴 했지만 구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구글카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구글카를 포함한 전기차 생산 역량을 기존에 2025년 100만대에서 300만대, 400만대를 상향한다든지 그런 전략들 아니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1년에 5만 대씩 5조의 비용을 들여 업계의 자동차를 공짜로 뿌리고 데이터를 공유받는 전략을 취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전략들이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와줄지 여부가 현대기아차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과연 이 친구는 삼성전자 안드로이드인지 팍스콘인지 LG전자인지 노키아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CES도 다녀와서 보고서를 써야 하고 또 현대차그룹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줬을 때 올해의 침묵을 깨고 고무적 이야기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성 애널리스트하고 1시간 반 가까이 했는데 정프로도 자제했지만 저도 말 한마디를 거들지 않고 그냥 감탄산만 계속 했는데 하여튼 느끼는 바가 많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자의 한사로서 굉장히 보람됩니다. 우리 업계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애널리스트가 이런 거다 이렇게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허투루 말하는 게 없이 딱 두 마디 유머를 했죠. 그래서 나래비 나가리 이걸 빼면 한마디도 정말 뺄 게 없이 여러분께 전달을 했고 그래도 또 모자라서 다음에 또 모실 계획을 저하고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애널리스트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 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3프로는 거룩했고 이어집니다. 3프로는ốc원의 계속 peak 3프로 나이가 일을 한 번쩍 하면 지구장과 또한 3프로는